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아로마테라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황세윤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 쌍둥이 엄마가 되어 아이들의 피부 이상 증상과 함께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천연제품과 자연치유 부분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로마테라피 분야에 특히 관심이 커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이것들을 함께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업체는 약 10여 년 이상 꾸준히 관련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며 지식을 쌓고 다양한 교육과 상담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격 대비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는 전문 교육업체로 전국으로는 백화점 3사에서의 판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혼자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와 함께 이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보는 조금의 손해가 사회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지금도 제 분야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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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